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더 친해지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질문을 이루어주세요 난 뭐 좋아하게? 이러면 안 되겠죠? 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지? 손이 올라가는데? 아니 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너 뭐 좋아해? 너 무슨 음악 좋아해? 너 무슨 음식 좋아하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어디서 왔어? 그런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질문한다는 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야 너 뭐 좋아하냐?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그래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자기에게 깨져가는 거죠 맞아 미끼를 콱 물어본 것이지 그렇게 대답하면 아 그럼 친해지게 힘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기분 좋은 그런 대화 상대들을 보면은 항상 나의 얘기를 되게 경청해주고 거기서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를 집어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참 대화를 할 때 정말 고맙고 덕분에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관심 있는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질문하실 때 나 뭐 좋아하게 이딴 질문을 하하하하하하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대답을 경청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되게 작은 포인트 하나를 캐치해 갖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맞습니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뭐 요즘같이 너무 더운 시기에는 뇌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답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맞아요 없기는 하지만 조금만 날이 좀 시원해지면은 네 꼭 이 대화를 한번 대화 방식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말리부랑 어떻게 엮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엮으셔야죠 아 제가 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화할 때 짜증나는 스타일이 내가 던졌으니까 챙겨라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방식으로 시도해 봤지만 친해지지 않는 친구가 있죠 작은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보고 그랬었는데 말리부를 처음 만난 건 2011년 어느 날이었어요? 저번에 열심히 말을 걸어 봤는데 이 친구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일단 케이스에서 꺼낼 때부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케이스 딱 꺼낼 때 어 야 이거는 스타라토케스 여기 뭐 통기타가 딸려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뭔가 그 그 뭐죠? 반인반마 보는 느낌 켄타우루스인가 그거? 네 켄타우루스 네 그거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데 실시간으로 문화 충격을 그때 느꼈었던 그 기억이 2011년도에 저희가 말리부랑 킹맨이라고 그때 저희가 왕남이라고 별명을 붙였었던 두 개를 처음 봤을 때 느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다시 봐도 역시 역시 충격적이에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을 꼬집어서 한 번 더 피드백해주시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친한 거거든요 네 이 인라인 헤드스탁이 특징적인 말리부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왕남이는 오지 않았어요 네 왕남이는 오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저 뉴포터 플레이어도 쟤도 인라인이거든요 맞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충격이 네 68만 6천원에 건속가에 54만 9천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1센치 전장 그리고 두께 100mm 두툼합니다 그 앞에서 보실 땐 좀 컴팩트하게 보이는데 막상 착용해놓고 나면은 이 거리감이 두께 때문에 꽤 있는 편이에요 100mm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구프레 뚜뚤레는 76mm 쉐입은 말리부 쉐입 뭐 쉐입 이름이 다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트래블 쉐입이라고 그러더니 이건 말리부 쉐입이래 이름이 말리부인데 그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어 어떤 사이즈로 따지면은 OM 바디보다 조금 더 작은 맞아요 느낌의 어 사이즈인데 4분에 3드레드너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런 표기는 따로 없이 트래블 쉐입 말리부 쉐입이로 이렇게 통칭을 해놨습니다 탑은 솔리드 시테카스프로스 탑이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슬림 씬에 월넛 지판에 실드 니켈 머신헤드 네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97 977mm 47.98mm 누번넛이고요 지판 공격 반지름은 400mm 20%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가 612.1mm 피시맨 일렉트로닉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모던 바이킹 브릿지 볼게요 브릿지 네 이렇게 이쪽으로 펼쳐져 있는 저거는 마호 뭘까 월넛인 것 같은데요 지판과 똑같은 걸 사용했으면 월넛을 사용을 했겠죠 네 여기 지금 스펙크에 나와있진 않는데 지판과 같은 무늬목인 걸로 봐서 월넛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바디 빤딱빤딱 하구요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조금 트래블 시리즈에 비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8,4,7,4 네 8,4,7,4 네 8,4,7,4 어 4차이 아 그러면 명음씨가 더 가깝습니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7,9였으면 동점 나올 뻔 했는데요 4차이 어 랭큼 가져가는 거 봐요 네 혹시 나 혹시 나 네 1,7,8 이었습니다 네 2승 1패 네 동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단단하니 네네네 대응적 언급도 있고 약간 되게 서정적인 감성이네요 바디가 마오간이어서 그런 식으로 가볍네 가볍네 생각보다 그죠 네 근데 약간 그 글루미안 감성이 살짝 묻어있어요 살짝 우울한 게 사실 이게 색깔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외향 때문에 이런 거 쳤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좀 이런 어떤 살짝 우울한 감성이 섞여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믿을 때 여기 그죠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사운드 네 네 오히려 가성비로 따지면 뭐 트래블 시리즈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운드네요 제 생각하군요 네 네 자 그러면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밑단만 좀 빼면 좀 빼볼게요 네 네 어때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을 때 여기 약간의 그런 우울한 감성이 있는데 배음도 충분히 있어서 뭐 자기 정체성 있는 적당한 스트로크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그 우리 프랑스 기타 있잖아요 라그 기타 아 네 그 느낌에 조금 글루미하고 살짝 이렇게 좀 차분한 조금은 음울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랑 이런 디자인 때문에 뭔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선입견이 있는데 가만히 디자인 생각 안 하고 사운드만 들어보면 조금 그쪽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차분한 사운드입니다 말리부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말리부가 캘리포니아 해안 그쪽 동네죠 아이언맨 보면 토니스닥 집 있는데 해안가 와아 그 멋있는데 거기가 말리부죠 그렇습니다 말리부 플레이어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 봤구요 어떤거 틀려주실건가요 네 요거는 여름밤 전화기 여름밤 전화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사운드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 소나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차분해서 오히려 선곡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시청자 좀 하나 드릴게요 570화의 야마오 쿠스틱 기타 A4K 리미티드 코아목 사용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주침약컴님 아침에 자고 밤에 컴퓨터를 하시는 주침약컴 기본 날쿠스틱 톤 하나만으로도 돈값을 하고도 남네요 문제는 역시 앰프톤인데 나쁘지 않은데 참 아쉽네요 한주평 미들이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주셨습니다 미들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주셨어요 미들이 좀 많았죠? 아직까지 코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침약컴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저희가 외향에 약간 딱 봤을 때 충격적인 느낌 그리고 색깔의 강렬함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여행용 기타로 트레블보다 말리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운드의 특성도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2011년도에 봤을 때보다 덜 충격적이에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7.5, 7.5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리부가 오히려 저는 진짜 되게 이런 충격적인 어떤 스펙과 사운드 때문에 점수를 되게 잘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최고점입니다 오늘 최고점이에요 오늘 2018년 트레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저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본 적이 없었던 모델입니다 네 처음 하는 모델이죠 새롭게 플레이어 시리즈로 들어온 뉴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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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커요 오늘 하는 기타 중에는 가장 크고 가격은 지금 말리부와 동일하게 할인가 기준 54만 9천원 네 역시 인라인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더의 인라인 헤드머신에 대한 미련은 2018년에도 계속 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 이정도면 해라 이정도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말리부에서는 해줬단 말이죠 뉴포터에서 만약에 또 이상한 짓을 했다 싶으면 바로 인라인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견해를 아낌없이 퍼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안불안한 뉴포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이십시오 어크스틱 타임즈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